오늘 오전 11시 50분쯤 청주 옥산면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에서 25톤 화물차량이 급정거하면서 적재함에 실려있던 철제코일이 떨어졌습니다. 철제코일이 반대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승용차 앞유리를 충격해 운전자인 30대 A씨가 허리 등을 다쳤습니다. 사고 여파로 정체가 빚어지면서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청주 A씨 인근에서 정차 중이던 21톤 화물차를 16톤 화물차가 들이받으며 3중 추돌사고가 발생했고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